한국국토정보공사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두 벌을 참조하셔서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천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다 보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경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랑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이 사건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를 고쳐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더니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을 합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죠 놀라서 안전병이 나음을 받은 이 안전병이를 중심으로 모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사람이 안전병이를 고쳤으니까 그 능력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을 주목한 거예요 사도들을 주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능력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의 오파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그 예수를 이 사람에게 얘기해주고 그 예수의 힘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영적 지도자들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을 듣고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에 뭐라고 되었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4장 2절을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도들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사느냐를 보금으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증거했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에 사도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었고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잊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동규 3장 12절 16절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그 안전병이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했을 때 그들이 한 말이 무엇인가 그들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했는가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읽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벗고 했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줄을 죽였더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것은 가르친 것은 이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을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느냐 그 능력이 누구에서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그러면 그분이 누구시길래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게 되었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신을 받은 우리의 구원자여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수천 년에 걸쳐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수많은 사람들과 약속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리고 결국 때가 되었을 때 베들레헤매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독생하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신 바로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그분의 이름으로 걷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의 오빠가 죽인 사람 분이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의 오빠가 죽은 채로 죽어서 멸망한 채로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신 바로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사람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받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되어서 무덤에 묻히신 그리고 사흘 동안 그 무덤에 갇혀 계셨던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겠느냐고 지금 백도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지금 이 저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지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들이 사람들에게 지금 인정받고 있고 추앙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었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70이요 간 거 나면 80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이요 80년을 살고 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주부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려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꼭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정해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입니다 안 죽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 최장수한 사람이 몇 살입니까 한 120여 전 넘게 살죠 130년도 채 못 살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한 번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죽음으로서 그러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육체는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잘 살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성공한 삶을 살고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내가 배운 대로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은 70년이와 80년이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야 한다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그리고 그 뒤에 더 중요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그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이 땅에서는 70년 80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삶은 영원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그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사람이 한 번 죽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9절 주버를 보시고 같이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전세계 방방곡곡에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셨냐면 그 이유가 이 땅의 삶은 70년이요 80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와 같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유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대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하는 그와 같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인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들었고 먼저 우리가 그것을 믿었고 먼저 알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유한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 그 나면서부터 거침을 듣던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에게 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라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유한이 그들의 능력으로 마치 사람을 고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보았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를 자랑하고 얼마든지 자기들을 따르도록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능력이 자기들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능력이 났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났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없죠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유한이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처럼 그분 안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면 그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가족 내 친지들 내 동료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은 이후에 그의 삶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같은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지옥의 그 어미한 심판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 지옥에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내가 그 어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이웃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동료들 친구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원까지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이 정말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도행전 본문에 보시면 사장에서 보시면요 5절에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저하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저하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대 보세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향하였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비하게 만들 이 영적 지도자들인 대저하장과 그 문중들이 그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진리가 아니었고 누구의 권세 무슨 권세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해왔던 일을 하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네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좀 누구와 연관 어떤 높은 사람과 네가 관련이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너희와 함께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름돈서 1장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다 그냥 문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그것도 예루살렘이 이쪽에서 이렇게 웬만큼 그냥 평민으로 살았으면 좀 나을텐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북부지역의 어부였어요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평생을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들인데 하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이 대세상과 이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의 어부들을 봤을 때 얼마나 참 답답했겠습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요 같은 일을 해갔느냐 물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묻습니까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냐 묻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보면 8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 권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맛 내가 붕붕붕 뛰고 날뛰고 이상한 소리 내고 그런 것을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적 같은 것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병자를 낳기도 하시는 그 일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와 같이 붕붕붕 떠서 사람들을 막 하는 그것을 위해서 다만 사람들의 병고침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은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장부터 여러분 16장까지 17장까지 읽어보시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과 성령께서 성령으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뜻하고 계신 그 일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 능력과 그것을 갖추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과 더 큰 권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대세장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그때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가진 권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세라고요 하나님의 권세라고요 하나님의 권세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세장은 대세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예 대세장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권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일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과 대세장이 하는 일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아야 하죠 그런데 왜 이것을 싫어합니까 대세장이 지금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고 오히려 이 지금 사도들을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사람의 권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소경이 되는 것이고 어두움에 갇히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이나 이런 교회의 어떤 교회를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 소수식 교회를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고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 한 사람 누구를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소수식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도구가 된다면 저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수식 교회에 왜 와야만 구원 받는다 이게 정말 악한 일입니다 이것처럼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있는 곳 이 성경에 있는 그 어느 곳이나 구원이 있고 누구나 다 구원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만 가르친다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만 가르칠 수 있다면 그 어느 곳이나 아굴골짜기라도 성경이 있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친다면 거기서 왜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교회나 어떤 사람을 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막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따르시오 내가 이제 진리를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겠소 우리를 따르시오 라고 말을 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말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데스 6장 14절 말씀 오늘 우리가 묵상 구절로 제가 주보에 실었는데요 갈라데스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데스 6장 14절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냐마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인문학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인문학은 그런 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잘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정말 잘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에서는 생명을 얻는 것이지 성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살라고 그런데 그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과는 다르겠지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웰빙이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땅에서 잘 살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 이 땅에서 70년 80년을 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삶을 준비하는 그 준비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이 잘 안되잖아요 그냥 천년만 한번 생각해 천년만 다 거두절미하고 천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백년 산다고 하시고요 여러분 백년에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천년에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백년 산다 그리고 나하고는 천년 만년 산다 그럼 나 어떤 삶에 투자할래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그럼 나 백년 잘 살고 말래요 하고 생각하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백년 살고 말래요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천년 만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영원하신 그 품성과 거룩하심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고 그 길로 들어오고 하시는데 그냥 이 땅에서 백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낼래요 그런데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한 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내 육체를 자랑하겠느냐 우리의 수가 많은 것을 많고 적음을 자랑하겠느냐 건물이 크고 화려한 것을 우리가 자랑하겠느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에 진리가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생명 가운데로 그런데 그 생명은 어디서밖에 없다고요 우리 12절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 12절 10절도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란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에 대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써 진모통이의 머리뚤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미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크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우리만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우리가 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중에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 크리스도 외에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대석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그 같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전하지 않는 바냐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획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획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실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기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들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시고 각자를 이름으로 아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를 영원히 누리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잊을 수가 없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고 바꾼 사람인데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고 바꿨는데 자기 아들의 목숨으로 샀는데 무가치하게 보겠습니까 관심을 두지 않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지금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 70억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과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계시고 그가 하나님의 이 마음과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난 예수 그리스로 믿었으니 나는 이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나는 이제 하늘나라를 하니까 난 이제 다 끝났다 만세 아멘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은 내 이웃은 내 사랑하는 부모는 내 친구들은 내 가족들은 그들은 멸망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그 갈라 우리 그 열한기하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부를 참조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더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넘게 가서 알리자 하고 이 일은 이 일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름 아름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전쟁을 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성을 완전히 다 둘러싸 버렸습니다 포위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고 나올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성 안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군이 와서 다 둘러싸 버려서 아무도 성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그냥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 안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굶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굶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굶기 시작했습니다 굶다가 굶다가 보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어떻게 되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는 일까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아비규환이라고 말을 하죠 아비규환의 상황에 사마리아 성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니 아들을 먹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마리아 성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아침이면 너희들이 배불리 먹겠다 정상적으로 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밤에 사마리아 성 옆에서 이렇게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은요 이게 정리시켰기 때문에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 바깥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사마리아 성 바깥에 있다가 그들도 이제 성 안에서 음식을 주어야 먹고 사는데 성 안이 다 굶주려서 지금 아들을 잡아먹는 이 상황 속에 있는데 성 바깥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이 무엇을 먹겠습니까 그들도 배고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어이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으나 저 그 아람 군대 군대 적군이지만 저 사람들한테 가서 뭐 하나 얻어먹자고 해서 가서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똑같으니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가서 맞아 죽더라도 음식 좀 달래보자 그래서 네 사람이 동의를 하고 그 아람 군대로 이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를 이 아람 이 군대가 착각을 한 거예요 마치 큰 군대가 오는 것 같은 이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 아람 군대들이 아마 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지금 다른 나라하고 이게 연결이 돼서 지원군을 요청해서 지금 큰 군대가 몰려온다 우리 이렇게 있다가 다 죽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아람 군대들이 그냥 모든 걸 진을 그대로 두고 그들이 이제 전쟁하러 왔으니까 군수물자를 다 갖고 왔잖아요 음식을 먹고 이제 버텨야 되니까요 그걸 그대로 다투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나병 환자 네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소리를 큰 군대가 오는 걸로 착각하도록 만들어주셔서 나병 환자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 먹을 것 좀 달라고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군대 진에 갔는데 천막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먹을 것은 잔뜩 있고 또 은금 보아들이 잔뜩 있고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실컷 먹고 또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보물들을 갖다가 숨겨놓고 그리고 저타하고 딱 누워있는데 그때 이 구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바로 그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었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그 순간에도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비 교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렸으면 누구 자식을 잡아먹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의 마음속에 그들이 이제 실컷 먹어보니까 그리고 그 군대가 빙 성을 둘러살 정도로 큰 군대가 왔으니 먹을 것이 천지에 널려있는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굶어죽고 있으니 지금 우리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이것이 마땅하냐 이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다 만약 우리가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화가 우리에게 미칠 거다 아침이 되면 어차피 다 알게 될 텐데 그렇죠 초병들이 나와서 아름군대가 뭐하고 있나 봤을 때 아무도 없으면 어차피 알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가서 알려주면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이들이 군지르면서 번화하게 된다면 그게 좋은 소식이고 깊은 소식일 텐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잠잠히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자 가자 그래서 이 나병원자 네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가서 알립니다 자초지증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내일 아침이면 풍족히 먹겠다고 하시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들은 그 아비교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들이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이야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이야마 그들의 삶이 70년 80년이면 끝나고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털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삶을 이 70년 80년을 그렇게 자기들이 악착같이 살기 위해서 욕심과 술수와 온갖 쾌락을 누리며 살고 싶어서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성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법을 다루고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 연일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뉴스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분들도 우리와 절반 다를 기억하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역시 그 그 사람들이 마음 안에 마음을 탁 열어놓고 보면 똑같이 욕심과 죄와 쾌락과 성적인 타락과 술취함과 그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안에 가득 쌓여 있어서 시시대때로 틈만 나면 그것이 튀어나와서 그 어떤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아비교환이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같은 불안한 세상이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는 그 같은 세상이 지금 우리 세상 아니겠습니까 아비교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강한 자에 있는 것을 빼앗는 성격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양을 백마리 갖고 있는 사람이 양 한 마리 갖고 있는 사람 그 하는 것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더 가질 수만 있다면 무슨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지나가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세상에서 떠나서 나와서 한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 사마리아 세상에 그 어떤 아비교환과 뭐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 70년 80년 살고 죽어갈 그 사람들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아비교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그들이 생명하실 길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데 그 길이 유일한 길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전해주지 않고 있다면 그들은 그 아비교환 속에서 그렇게 참담하게 멸망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 그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자 재밌게 지내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있는 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은 유일한 길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고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의 앞에 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힘으로 쏟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